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리스트 먼저 살펴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HMM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번에 대우조선 해양 인수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은 종목들인데 HMM은 민영화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부분은 특징주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주가 자체는 약세 흐름을 나타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주어 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영향과 함께 한국항공 우주까지 함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시면 LG 생활건강 쪽으로 외국인의 관심이 들어왔고요. 또 배당 매력과 그리고 강달러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 KTNG 쪽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의 매수리스트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업황 불안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았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셀업트 쪽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쪽으로 최근에 지속적인 관심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쪽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포착됐습니다. 넘어가서 매도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기관과 다르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모두 매도했습니다. 세계 디렘에 대한 업황 불안감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면서 투자심리가 아직까지는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로 통상 분류가 되고 있는 금융주 쪽에서도 매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KB금융이고요. 또 유가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쪽에서도 외국인의 차익실현 움직임이 나타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서도 외국인은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기관 살펴보시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매도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 4팀과 관련해서 LG 이노텍이 주목을 받았는데 우려감이 나타남에 따라 기관 쪽에서는 발을 빼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반도체 관련해서 DB하이텍에서도 매도 물량이 출해됐고요. 아까 KB금융과 마찬가지 이유로 기관 쪽에서도 금융주를 팔았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한화금융지주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타났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최근에 여행주들 그리고 항공주들을 향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듯 했으나 기관 쪽에서는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우선 어제는 일본 운항 확대와 일본 무비자 여행 여파로 인해서 항공주들이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기관 쪽에서는 장바구니에서 빼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들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HMM입니다. 민영화 기대감의 상승세를 나타낸 건데요.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설에 따라서 HMM까지 함께 관심을 받았습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다음 민영화 타자로 거론되는 종목이 HMM이기 때문인데요. 산업은행은 HMM의 지모들 20.69%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산업은행이 21년간 품어온 대우조선해양그룹을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HMM 쪽으로 돌아올 수혜까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아이폰의 중국 시장 부진 영향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이폰 14과 관련해서 예약 판매량이 많다는 소식에 대표적인 관련 종목 LG 이노텍이 함께 탄력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중국 쪽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아이폰 15의 첫 3일간 판매량이 전작 아이폰 13보다 10.5% 낮았다고 발표가 났기 때문인데요. 예 따라서 투자 심리가 냉랉해지면서 주가 역시 흘렀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번에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성일 하이텍이 있는데요. 성일 하이텍은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지만 이번에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애플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BH 쪽에서는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아이폰 14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자체는 미미한 흐름을 나타냈지만 매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요. 나머지 TSE, 파라다이스, 코닉 오토메이션 쪽으로도 매수세가 포착이 됐는데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개별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 쪽과 그리고 마카오 쪽에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 카지노즈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 파라다이스도 관심을 받았고요.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스마트 패토리에 대한 기업 관련한 재평가가 부각되면서 외국인이 산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관 살펴보시면 2차전지 관련주들을 대거로 매수했습니다.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가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즈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알테오젠을 매수했습니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보시죠. 외국인은 이번에 2차전지 소재 쪽에서 많은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LNF, 그리고 에코프로가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 원익 QNC에서 매도 물량이 출해됐습니다. 그리고 게임과 엔터즈 쪽에서 각각 하나씩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기관 살펴보시면 LG 이노텍과 비슷하게 BH도 애플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기관은 여전히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쪽에서도 다시 한번 매도 물량이 출해됐고요. 나머지 네이크 머티리얼즈,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도 기관의 매도세가 포착됐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성일하이텍입니다. 삼성 계열사 지분 보유 소식에 관심을 받은 종목인데요. 지난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성일하이텍의 주가는 8.94%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 SDI 등 삼성 계열사들이 성일하이텍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이 부각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소식이 호재로 작용되면서 성일하이텍의 주가 역시 급등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는 파라다이스입니다. 마카오의 중국 본토 관광객 조기 허용 소식에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카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중국 본토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다는 보도에 국내 카지노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급적인 관심을 받은 종목이 파라다이스고요. 파라다이스 쪽으로 관심도가 많이 몰리게 되면서 주가 역시 상승하체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8월에 잠정 주택 판매지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 제약바이오 건강기능산업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제약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선별적으로 관심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잘 체크해 보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수요를 누릴 수 있을지 주가 흐름 연밀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